요즘 지역주택조합 앞서서도 얘기해 드린 것처럼 워낙 가격들이 높아지고 분양가격들이 높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을 조금 저렴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은 조성이 되고는 있는데 사실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투자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에 조합원들한테 정보공개가 되지 않고 공유가 되지 않는 이런 깜깜이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 진전하는데 여러 가지 검증을 하고 또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조치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 유의를 해야 되고 사업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들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주택조합 안에서도 일정 부분 조합원들에 대한 모집 현황이라든지 또는 조합원별 분담금에 대한 납부 내역 이런 정보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정보 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가 111곳이 있었는데 여기를 대상으로 전문가들이 합동실태조사를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 실시한 결과 중에 82개 조합 그리고 총 396건에 적발하고 행정지도를 요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이렇게 까다롭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라든지 이렇게 검증을 하고 실태조사를 나가는 만큼 그만큼 사업도 어려웠지만 투자를 할 때도 그리고 사업을 진행할 때도 이런 여러 가지 행정지도가 들어가게 된다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들 이런 투자에 대한 분위기 굉장히 시극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주의가 좀 심각하게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보면 변호사님께서 관련된 소송을 하거나 또 여러 얘기들이 있었을 때 투자할 때 주의할 점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나열해 주시면 그래도 우리 디비슈 시청자분들께서 주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는 정말 문의가 많이 와요 근데 이제 문의를 가장 많이 주시는 게 뭐냐면 탈퇴할 수 있냐 그리고 이제 내가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냐를 많이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 그만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제 입주할 것처럼 이제 모델하우스 같은 것들 만들어가지고 조합원 가입 계약 같은 것들 체결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한 10년 동안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사업이 안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그제서야 이제 탈퇴라던가 이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보시는 건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입 계약서나 규약 같은 것들이 이제 조합에 유리하게 작성이 되어 있고 실제로 가입 계약서 같은 것들 보시면 깨알같이 써 있어요 깨알같이 써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것들 잘 확인 안 하시잖아요 뭐 휴대폰 같은 것들 개통하실 때도 약간 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마음을 먹고 내가 이 그 아파트를 분양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신 거기 때문에 가입 계약서를 잘 안 읽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굉장히 이제 불리한 조항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뭐 탈퇴를 하거나 뭐 반환금을 돌려받으려고 할 때 뭐 이런 때 이제 그 독소 조항들로 좀 활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에게도 원수에게나 권해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성공 확률이 낮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거죠 웬만하면 안 하시는데 이제 아주 검증이 된 그런 사업장이라던가 아니면 뭐 사업계획 승인 정도까지가 다 나서 이제 사업이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된 그런 사업지에 이제 들어가시는 거 정도 아니라고 하면은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굉장히 신중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 지역주택조합 투자할 때 그 주의하실 점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지역주택조합 사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은 이제 조합 설립인가 단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 승인 단계가 있고 착공 그때 그제서야 이제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조합 설립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기존 세대수 한 천 세대를 짓겠다라고 하면 1,000명의 조합원을 모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이제 모아야지 조합 설립 인가가 가능하다는 건데 요즘에는 이제 조합원 모집할 때도 신고를 하도록 바뀌었어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이제 막 조합원 모집한다 라고 하고 규제가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조합원 모집만 하고 조합은 실제로 설립이 안 되고 이런 사례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조합 설립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일정 부분 조합원이 또 모집이 돼야 되고 또 그 구역 내에 토지들의 80% 이상을 또 사용 승낙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 그 내 땅에다가 뭐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토지를 가지신 분들이 그냥 사용 승낙을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매 계약을 진행을 하죠 근데 이게 지역 주택 조합 같은 경우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이제 모아놓은 돈은 있는데 그 돈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업무 대행사의 이제 업무 용역비로 대부분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땅을 살 돈이 충분하게 없거든요 충분하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업비의 대부분은 또 이제 PF 대출을 통해서 조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이제 충분한 돈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뭐 잔금일을 한참으로 하고 계약금만 일단 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중간에 파기가 돼 버릴 수 있죠 대출이 원활하게 안 된다거나 사업자금이 융통이 안 되다 보면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아예 계약이 파기돼 버리고 계약금은 또 토지주한테 몰치가 돼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은 토지를 80% 이상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 승인으로 가게 되면은 2단계가 넘어야 착공이 가능한 거잖아요 사업계획 승인이 되려면은 토지의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95%면 상당히 높죠 그렇게 95%를 확보했을 때 나머지 5%에 대해서 이제 그 매도 청구라고 해서 강제로 이제 사올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때는 한 80%까지는 뭐 무난하게 토지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이제 그 95%까지 채우는데 이제 알박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사업지 같은 경우에도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 평당 시세가 한 3, 4천인데 2억 이상의 이제 매수를 했다 뭐 이런 사례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면은 이 금액들은 결국에 이제 조합원들이 다 나눠서 또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쳐야 이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소유권 확보를 못해서 그 안 되는 사업지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합원 가입 계약을 할 때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모집하는 대행사들이 있어요 분 조합원을 모집하는 그 대행사에서는 어쨌든 간에 조합원 가입을 시켜야 되니까 여기는 토지 확보가 다 된 데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입을 시키는데 근데 이제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뭐 고지한 대로 이제 토지 확보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확보라는 거를 나중에 이제 자기들은 사용 권언만 얘기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소유권 확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제 그 확인을 하시고 또 계약서에 아예 명시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그 제가 예전에 했던 사례를 보면은 계약서에 아예 이제 그 토지 확보 비율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그 명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이제 그 토지 확보 비율을 속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계약을 취소했던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비춰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또 계약서에도 기재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 이제 실제로 사업 부지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간혹 보면은 아예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인데 거기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겠다라고 그래서 조합원 모집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그 불가능하겠죠 이제 그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제 토지가 너무 많이 쪼개져 있으면 토지 확보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단일 토지주가 좀 가지고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사업 단계를 잘 보셔야 되는데 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이제 그 뭐 그 조합원 그 뭐 분양을 노리고 이제 어떤 뭐 전매를 하신다거나 뭐 여러 가지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이후에는 95% 소유권이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이후는 좀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이전 단계에서는 토지 확보 비율을 잘 보고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 내용을 반드시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부 그 조합원 모집을 위해서 일부 사업지에서는 확약서 같은 걸 별도로 써주기도 해요 그래서 환불 확약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써주는데 거기 보면은 굉장히 애매한 문구로 써주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뭐 이제 언제까지 뭐 조합 설립이 안 되면 날짜를 좀 못을 박으셔서 뭐 돈을 돌려준다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작성하실 필요가 있고 또 이게 그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조합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이 지역주택조합 그 사업의 취지가 뭐냐면은 무주택자들이 싼 값에 이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제도로 마련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이렇게 하면 요건이 너무 강화가 되니까 그 세대원 중에 이제 그 한 사람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 정도는 갖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게 만약에 요건 충족이 안 된다라고 하면 사업이 다 가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돼 버리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새롭게 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지역에 땅을 가지고 계시는 지주조합원분들이 있어요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땅을 팔래 아니면 나중에 아파트를 분양 받을래 라고 이제 많이 제안이 오거든요 근데 제안이 오면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서를 또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계약서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야지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돈도 받지도 못하고 내 재산권도 행사를 못하게 되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 처하신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반드시 뭐 계약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 지역주택조합 관련돼서 정말 들어보니까 짚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주택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구매 형태다 보니까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고 또 재개발, 재건축보다도 사업도 빨리 지나갈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토지를 95% 이상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그 매입에 대한 그 부담감 역시나 그 지역주택조합의 내 집 마련 또는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역주택 관련돼서 좀 궁금한 내용들이 있거나 또는 좀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아래 나와 있는 자막으로 연락을 주시게 된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역주택조합 관련돼서 지비쇼에서 다뤄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좀 더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귀 도시와 경제 도시와 경제 도시와 경제